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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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대단하다! 야 우리 형! 야! 비교 봐봐 비교 봐봐 저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형 떨어지고 여기다 오면 되는 건데 형 이거 지금 시작이니까 딱히 보내주세요 승리한 아비춘객을만 마지막 최종 장소에서 가만히 얻을래서 승리가 준객이 아이씨 아 이거 마지막에 그렇게 됐네 아 이거 영 떠버리게 척대에 줬다 이렇게 툭이 죽어서 이래 정욱아 힘내라 아이 별거 아니야 정민이 형 저 지금 불이 좀 아 형 두번째 이기면 되죠 두번째 제발 이기해줘 장소영 어? 지금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당장 욕을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거 아 형 형 근데 욕하고 싶었어? 나랑 지효랑 총이 진짜 열심히 했다 아 그래서 그 젓가락질을 몇 번을 하는거에요 아 그랬어 그랬어 아 형이 짜증이 빠진게 아니고 지금 화가 난거 아 아 형이 진짜 짜증이 나신거구나 아 형 다행이네 그래도 형 짜증나는게 낫지 기욱 빠지는거 보다 형 지금 되게 많이 참고 있지 지금 하나는 되게 많이 참고 있는거지 닫을 수 없나 아 형 왜이래요 이걸 왜 닫아 아 형 이걸 왜 닫아 형 아 형 이걸 왜 닫아 형 아 형 왜이래 형 아 이거 왜 닫아 형 아 형 참고 말 왜 잘 집었던 콩을 가다봤던 아 형 그럴 수도 있는거 아냐 게임 하다보면 아유 참고 말 툭 떨어지는데 내 심장이 툭 떨어지는데 나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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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여기 어디야? 아니 뭐예요? 보죠? 이거 그냥 앉아서 보고 하는 거지 이거? 우와! 아까 전에 꺼놓고! 등세에 참는 안다! 자! 두 번째 미션이고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리고요! 심리전 좋아해요! 정민이 형이 이거 두 번째 게임! 이거 못 이기면 그만 안 두겠어요! 도둑 잡퀴다! 도둑 잡퀴 게임! 다른 안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찾으려 했었죠? 예전에 정말 흥미진진하게 했었죠? 이렇게 짬뽕이 4장 짜장 카드가 한 장 있어요! 아 예! 이 카드 5장을 나눠서 누가 짜장 카드를 가지실지를 결정을 하시고요 정확하게 5분 동안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난 후에는 바로 동시에 누가 짜장 카드를 갖고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도착한 가수팀부터 맞추기 시작하시고요 3탄 2선승으로 2명이 먼저 빠지는 팀이 지는 겁니다 일단 광수만 주지 마 짜장면은 알았어요! 저 흥미끼가 완전 같지! 광수 거짓말 진짜 못해! 자 형이 짜장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아 짜장 아닐 확률이! 진짜 짜장일 수도 있어! 네 짜장 아니야! 성홍이가 짬뽕을 가지고! 연기자분들이시니까 연기를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간 되겠습니다! 올려주시면 동시에! 시작! 자 정민이 형은 절대 아닙니다! 봤자마자 너무 연기를 들어갔지 않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봤어요! 정민이 형 지금 다리를 너무 떨어뜨려 근데 이쪽에서! 아니 아까 이거를 여기다 뽑기 전에 박성홍 씨만 굉장히 중요하게 꽉 잡고 있었어! 근데 저는 연기하시는 분이니까! 들키면 안 돼서 이렇게 더! 오! 박성홍이라는 거에 내 전 재산을 걷어!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질문하지 않고요! 네! 투시를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쟤가 진짜 아우!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아이들이! 하나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씩 물어보죠! 한 번씩 쫙 물어보면 나올 것 같아요! 광수는 너 아니지? 광수야! 광수야 너 짜장이지? 아니요! 아니야! 지효야 너 짜장이지? 재석아 너 짜장이지?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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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서 말이셔야! 아! 여기서 말이셔야! 제가 짜장인데요! 아! 제가 웃기는 짜장입니다! 아! 아! 형! 형! 형!